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6세로 영면에 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전기자동차업체 지원 등 제조 부활 정책이 고도한 산업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배제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오늘자 신문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도시 하루키우와 남부 헤르손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주석 연휴를 맞아 축하를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국민을 대표해 나는 한국 국민이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한인밀집지역 소식은 헬스케어닷가우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닷가우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헬스케어닷가우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닷가우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멧 지역에서 발생한 페어뷰 산불이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실된 임야만 2만 8천여 에이커로 24시간 만에 피해 규모가 3배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수천 가구의 추가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진화율은 여전히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모스키토 리지 로드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모스키토 산불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100도를 넘으며 최고기온을 경신했던 남가주 지역이 이번엔 집중폭우와 홍수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대형 허리케인 K가 멕시코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남가주 지역에 이번 주말 엄청난 폭우와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밥캣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K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몰로비아와 시에라 마드레 지역 등 주민들은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말다툼이 또다시 총격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LA 다우타운에서 어제 오후 7시경 발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LA 북부 캐스테익 지역 5번 프리에이 북쪽 방면이 산불로 인한 파손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다음주 수요일까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9시까지 밤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습니다. 폐쇄되는 구간은 레이크 휴즈로드와 템플린 하이웨이 사이입니다. 가뜩이다 차량 정체가 있는 구간으로 아침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발부와 파크에서 추석을 맞아 내일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채춤과 가야금 연주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의료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13-437-3044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가 아동세금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격 신청자들에게 추가 세금공제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평균 270달러에 달하는 수표를 10월 말까지 자동으로 우송받게 됩니다. 프린스턴대가 가족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과 기숙사 등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어도 30만 달러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새 제도는 내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하며 프린스턴대 전체 학부생의 4분의 1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텍사스와 아리조나주에서 보내는 수천명의 중남미 이민자 유입의 공중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예산 1천만 달러를 호가보해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에게 임시숙소와 음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20대 아시안 남성에게 다가가 인종 혐오 발언과 함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증오범죄를 저지른 40대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현재 427명의 인종 증오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민들의 출퇴근 통근 스트레스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뉴욕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린 출퇴근 관련 부정적인 내용이 전체의 45.09%로 전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100만 명 이상의 통근자가 뉴욕시로 밀려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약 60만 명은 매일 90분 이상을 통근 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뉴저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다음 달부터 뉴저지 가스 공급업체에 따라 월 21에서 31달러씩 요금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다음 주 13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에 정부 인사와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과 메릴랜드 주정부 간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위한 기회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와는 관광, 농업, 무역 등의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낙태 권리를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갈라진 미국에서 이번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에서 거의 모든 낙태 금지를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결국 추가표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최대 2만 달러 탕감 발표에 공화당 성향의 에리조나주 검찰총장이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 저지를 위한 법적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 in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 in 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